판토과를 먹었는데 월경이 불규칙해졌어요. 판토과 부작용 중에 월경 불규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제 드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. 사실은 일반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드셔도 월경이 좀 불규칙해졌다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일단 중단하시고요. 중단하신 후에 우리 생리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한 후에 그래도 드셔야 된다면 이제 용량을 좀 줄여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.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생리 주기가 정말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면 약을 끊었을 때 돌아올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복 테스트에서 우리가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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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